이거 어떠세요 형님 만약에 제가 이기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기면 형님이 저희 동네에 와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이기면 니가 오고 내가 지면 부르면 간다 오케이 콘 그 편집할 때 지난 이야기 딱 해가지고 그러면 지난 이야기 해가지고 램피디 개발한거 근데 태규형이 지금 찾아온거 딱 그 다음 태규형이랑 지금 소고기빵 뜬거 이거 이기면 직접 오고 이거 이거 만약에 이거 지면 내가 직접 가고 이거 내가 이기면 직접 오는거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각 딱 만들어야 되겠는데 가시죠 К을농고있습니다 영영을 내리시죠 닥쳐 준비 완료 닥쳐 준비 완료 영영을 내리시죠 tasks 일어나게 되셔도 됩니다 아니다 여기 계좌들 닥쳐 준비 완료 영영을 내리시죠 경고지 않습니다.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표 1-2-2-1. SCB 준비 완료. 듣고있습니다. 듣고있습니다. 병력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작업시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병력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죠. 패널마를 하신 모습이 심지 держ questioned. Kelly córki's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좀 미워이크 경고는 전차를 낼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 목표 2,000원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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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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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아! 뭐야 이거 9대1 게임인데 어? 토스 지금 트리플도 없구만 어어? 아 이거 이거 좀 야 이거 좀 그런데? 목표 위치는 대장님 역력을 내리시죠 지금은 착륙할 수 없습니다 예사로 대장님 갑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고객 고치겠는데요 목표 위치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설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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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3장. 목표는 잠시 올린다. 목표는 잠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잠시 올림장입니다. 근데 좀 너무 천천히 나야? 하지만 I've done it I've done it I've done it I've done it I'm done it 그래 한번 푸쉬가면 이렇게 천천히 해도 돼요 이제 가면 끝난다 견뎌프다 etic Stacy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을 드릴게요 목표 위치는 문제없습니다 그럼 끝, 갖고 있습니다. 병력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인지밖에 답이 없죠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입력을 내리는 조합 다다아 다다아 여버렸다 야 땡교사님 땡교사님 미앤 헤미텔 이야 랍니다 이야 쌍커매드 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태규 형과 둘도 없는 형제 사이입니다 어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씨 아 아 소고기 그러면 반반방 램피디 가시죠 형님 고 램피디 가시죠 아 아 됐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